그린 카드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권장하는 카드로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혜경 주부 가족이 향하는 곳은 성주산 자연휴양림. 그린 카드인데 이거 이용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죠. 입구에 있는 이 에코머니 마크. 이게 있는 곳이면. 제시하면 바로 그냥 무료 입장이 가능하네요.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원래는 2천 원 정도의 요금이 소요되는데 이걸로 하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짜로 즐기는 자연휴양림. 첫 번째 코스 물놀이부터 즐겨보는데. 무덜도 싹 날려버린 계곡물 수영장. 물놀이 산매경의 한창인 모습. 그런데 아빠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어디 가셨어요 진짜. 아 여기 계셨네. 혼자 뭐 하시는 겁니까. 애들 하고 집사람 칠 수 있게 해먹 걸어주세요. 제대로 됐는지 시험해보는데. 그냥 복사리 깐 거랑 뭐가 달라요. 다행히 다른데. 아빠의 체멸에 걸고 다시 도전. 이번엔 성공입니다. 무료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이들하고 자연에서 뛰놀 수 있어서 자주 와요. 성호야 신나지. 대표 신나요. 이번엔 휴양림을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데. 휴양림 인근에 있는 석탄 박물관. 화석불. 생물들이 화석으로 나타나. 아이들 교육도 되고.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시원한 배움터인 석탄 박물관. 화석불. 화석이 아니야. 구멍 뚫어져 있는 터널이고. 그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린 카드로 알뜰하고 현명하게.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조혜경 주부의 가족. 한편 지난주 돈 버는 쇼핑에 함께 도전했던 김경옥 주부는. 그린 카드로야 D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물은 박물관 무료예요. 이거 안 끊으셔도 돼요. 딸아이와 함께 식물원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이거 안 와요. 이거 안 와요. 인사해봐요. 인사해봐요. 생태의 박물관의 친구들이 마냥 신기하고 재밌어 보입니다. 생태의 박물관의 친구들이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얘도 움직여. 아우 예쁘다. 이거 봐봐. 생태 박물관의 친구를 모두 만나본 다음 이번에는 곤충 부채 만들기에 열심인데요. 대박. 좋아하네요. 귀여운 곤충 친구들을 떠올리며 색칠하는 모습이 살아있네. 엄마랑 같이 완성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식물원 관람에 나서 보는데. 손대면 톡 하고 음스러드는 미모사가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는 딸 시훈. 잡는 게 재미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와서 보고 듣는 매 순간이 신기하고 즐거운데. 오늘 나들이 아직 더 볼 게 남았답니다. 3D 영화 보러. 자연과 생명의 중요성을 배운 즐겁고 유익한 나들이가 됐네요. 아이한테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요. 왜 친절 몰랐을까 싶어요. 돈 버는 카드. 그린 카드로 알뜰한 나들이를 한 가족은. 원래 총 2500원인데요. 할인받아서 1500원에 들어가요. 4500원인데 4500원 전액 무료로 받은 거예요. 돈 버는 그린 카드 나들이 김경옥 주부의 승리. 우리가 1등 파이팅. 파이팅. 아쉽다.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승리한 김경옥 주부. 우승 상품으로 무료나 탱크도 받았습니다. 환경도 첫 번째 살리고 에코머니가 정립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가정에 그래서 조금은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일석삼조였던 것 같아요.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버는 그린 카드. 그린 카드로 여러분도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린 카드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모두가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정말 돈 버는 카드인 것 같아요.